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도 이리 밤이 긴가? 나만 그런가? 이렇게 묻는 거야. 남도 이리 밤이 긴가? 최하장 참 밤이 길어. 근데 남도 이렇게 밤이 길어? 그 말이야. 나처럼 이렇게 밤이 길게 느껴지는 거야? 밤이야 길까마는 밤이 길겠어? 설마 아니? 밤이야 길까마는 임이 없는 탓이로구나. 옆구리가 허전해서 밤이 유난히 긴 거야. 언제나 알뜰한 우리님을 만나. 그러니까 알뜰한 정말 다정다감하고 그런 우리님을 만나. 긴 밤을 짧게 셀 거나 해. 그 말 아냐. 긴 밤. 내 님이 있었으면 이 밤이 그렇게도 길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게 잠 못 뜨는 외로운 이에게 밤이 너무 긴 거죠. 가을 밤이. 여성이겠죠. 안타깝네.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똑같지. 임이 없는 사람은 여자나 남자나 가을 밤이 징억에 취하장이 길게 느껴지는 거지. 여행이 가을 밤이 길게 느껴지는 거지. 여기는 특히 여자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남자들은 남봉도 하고 기생질도 하고 뭐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찹질도 하고. 여자들은 그릇을 못 얻잖아. 셧서방지를 얻었어. 못 얻었어. 나가서. 그러니까 밤이 징억에 길어. 여자가. 근데 남정네들은 그냥 긴 밤에 나가서 꾸대 나가서 뭔 짓을 해도 해. 그래갖고 저 절대로 긴 밤을 길게 안 보내요. 근데 우리 여자들은 그냥 참말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괜히 비계에 그냥 요리 옮기고 저리 발로 옮기고. 그냥 뒹굴뒹굴 전전 반칙이 참 징억이 안 와. 에이 이놈의 밤이야. 에이 이놈의 밤이야. 진짜. 주야자. 주야자. 에이. 주야자. 5,6박. 5,6박. 밤도. 여기가 두 박 지나가는 거야. 이게 봐. 밤도. 시작. 밤도. 이제 세 번째 박. 길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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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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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리. 밤이. 밤이. 밸밀. 기인 거. 기다려. 한 번. 밤도. española. 5, 6번 기다려야지 시작 I'm a king 이렇게 첫번째가 나오는 거죠 다시 주야장 주야장 5, 6번 기다리고 5, 6번 기다리고 5, 6번 기다리고 5, 6번 기다리고 남도 길들 남도 이리 남도 이히리 쉬고 바임밋 긴가 오륙바 바임밋 긴가 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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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임밋 장단을 잘 맞춰야 돼요 바임밋 길들 바임밋 남도 길들 남도 남도 이히리 남도 이히리 이히리 밤이 긴가 기다려 밤이 긴가 4, 5, 6 주야장 주야장 이 리듬을 익혀야 돼요 밤도 기름도 어라 하이 밤도 그렇게 아니지 밤도 잘하시죠 밤도 기름도 어라 남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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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도 이 이 이 이 밤미 긴가 기다려 밤미 긴가 그렇지 주야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밤도 길드라 밤도 길드라 밤도 길드라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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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도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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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미 긴가 기다리고 하이 밤미 긴가 참 자신감 없이 하셨어 근데 어렴풋이 알면서도 자신감이 없는 거야 왜냐면 이 박자가 익숙하지 않아서 근데 간지를 알고는 있네 보니까 밤미 긴가 본청을 찾아줘야죠 밤미 긴가 밤이 긴가 밤이 긴가 그 긴가가 본청이에요 본청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야 밤이 긴가 그러니까 남도 이것도 본청이지 남도 이리 밤이 밤미 긴가 긴가 남도 이리 거기에 다 본청 밤이 해서 내려왔다가 다시 떨어지는 복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또 본청을 찾은 거예요 본청에서 반토막이 끝나는 거예요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토막이야 여기가 한 번 더 하고 뒤에 조금 더 나가드릴게요 주야 자 자 주야 자 흔들어주는 거야 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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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도 길들어라 시작 남도 길들어라 남도 남도 길들어라 남도 이리 남도 이리 밤미 밤미 긴가 밤미 긴가 헤이 내 내장단이 가니까 여기서 맺어주잖아 이렇게 다시 또 저기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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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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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팍 들어갈게요 시작 그렇게 해서 5,6박이 맺어지는거에요 다시 팜이 시작 팜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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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아 다시 아 아 아 시작 아 아 아 아 아 그러니까 이 노래 이 장단은 여기는 꽉 찼네요 밤이야 밤이야는 꽉 찼죠 6박까지 꽉 채운거에요 네 밤이 하 야 아 아 아 시작 아이 야 아 아 아 아 아 그렇게 내려가는 음이 아니잖아요 응 내려가 음이 내려가면 안돼 외갓집목을 딱 쓰는 거지 외갓집목에서 상청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꺾어서 다시 외갓집목으로 내려왔다가 저기로 내려오는 거죠 꺾는 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꺾어서 본청으로 안 내렸는데 본청으로 내려가려고 그래 여기 본청 없어요 여기 본청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다 올려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긴 가 긴 요물을 오고 싶어 죽는 거지 왜인 줄 알아? 기본 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기본음이야 청이니까 그 청을 자꾸 찾아서 올라오고 회기본능이 있듯이 모든 음은 기본음으로 자꾸 가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띄워서 음악으로 한 번 더 전개를 해갖고 앞으로 발전을 해갖고 나가는 지금 형국인데 전개를 하고 나가는데 막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아니거든 나왔으면 이제 뭔가를 하고서 집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집으로 자꾸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음은 띄워서 그렇게 해줘야 돼요 지금 변화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안 돼 본청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저기봐야 띄운데로 가야 돼요 시작! 시작! 아미야 아미야 길가 여기도 탐성 가시네요 길가 길가 아 아 아 아 만 만 만 만 만 만 쑥쑥쑥쑥사 수양자아앙 헤이! 수양자아앙 그렇죠 좋아요 반도 길들어라 반도 길들어라 이런 거 하나 해봐 우는 성음인데 길들어라 이렇게 길들어라 남성위원님들 하기에는 사삭스럽지만 여자들이 이렇게 울 때 울잖아요 그 성음이야 우는 성음이야 그래도 가봐요 반도 길들어라 반도 길들어라 남도 이히리 남도 이히리 밤이 긴가 기다려야 돼요 하이! 밤이 긴가 추억 예아 하미 하이 이게 느려도 속도는 느리게 가도 목이 있을 것은 다 있어야 하죠. 밤이 거기까지는 했다 치고 시작 거기까지만 내려와야 해요. 밑으로 질렁궁 질렁궁 하니 본청 차차 내려오면 안 돼. 꺾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해요. 밤이 야 시작 밤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아 아 아 저 옆에 근처에 안가 야 아 아 아 아 야 아 아 아 아 아 뭐 이렇게 많이 하냐 그 주변에서 그렇게 저 어형구형한 음으로 막 하면 안 되고 야 아 아 아 아 자나 시장 야아 아아 아아 아 아 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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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거 밖에 아니야 그것밖에 아닌데 선명하게 해줘야지 어 엄음 끙뚱한 음 저기 출연하지 않는 음을 내면 어룽지지 응 응 엉터리지 엉터리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아 아 아 아 시작 야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도식으로 하자면 그거예요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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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만 그 음만 딱 그냥 발굴하듯이 딱 그렇게 하고 내려와야 돼요 다른 음 나오면 안 돼요. 다른 음 나오면은 다른 음 나오면 틀려요. 틀리고 어룽져요. 그니까 비음악이 되는 거예요. 비음악. 이 남도미녀스럽지 않은 음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음이 거기서 나오면 안 돼요. 밤이 시작. 밤이 야 야 끝에서 계속 뻗어서 여섯 번째에서 고기만 살짝 꺾어서 놓는 거예요. 그 음에서 딱 멈춰야 돼요. 그리고 본음으로 내려오지 말고 그냥 꺾은 음에서 가만히 있어야죠. 다시 할게요. 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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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길가 길이 길 까 길 까 까 까 까 까 길 까 길 까 까 그거는 없는 음이야. 그거는 육자배기 음이 아니야. 비음악이야. 음악이 아니라고. 그러면 육자배기가 아니야. 그 음 없어. 없는 음 내지 마. 길가 길가 아 아 아 아 아 하 나 너 가요 마 마 마 그 은 그 은 은 또 은 은 은 은 은 그렇게 하지마 그거 아니라고 은 그렇지 그렇게 부드럽게 탁 내려서 꺾어놓아 꺾어놓는거야 치고 뭐하고 그런 저기 판소리에서 나오는 그런 식임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없는 음으로 하면 안돼 마 는 은 마 시작 마 마하 시작 마 은 은 은 은 은 은 은 그렇지 그렇지 그 음을 잡아주세요 쉽지 않은 음이에요 쉽지 않은 음이에요 출연하지 않는 음들을 저기 뭐야 임의적으로 내다보면은 육자백이 아닌 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회원님들이 육자백이 가락에서 쓰지 않는 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음 체계로만 가야지 다른 음을 거기다 끼어넣으면 그 육자백이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음을 내면 안돼요 판소리 좋다고 판소리 여기서 판소리 목 쓰는 거 아니에요 틀려요 이 목 쓰는 게 그러니까 이대로 가야 돼요 육자백이는 육자백이 스럽게 해야지 판소리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 음 외의 것은 하시지 말아야 돼요 자 다시 갈게요 그렇죠 잘 가고 있어요 그렇죠 잘 가고 있어요 저에게 잘 가고 있어요 남도 길들어라 길들어라 남도 길들어라 남도 길들어라 이히리 밤이 긴가 밤이 긴가 좋아요 밤이 야 밤이 야 길가 길가 아 만 흑은 길가 아 아 아 만 흑은 그렇죠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을 저를 따라서 잘 오셨어요 한 번만 더 하고 오늘은 새 타령은 건너 뛰어야 될 것 같네요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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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 그라 밤도 길들 길들 그라 남도 이히리 남 남도 이히리 밤이 밤이 긴가 기다리고 하이 밤이 긴가 하이 하이 야 아 아 아 아 저 아 아 아 이럴 아 아 아 아 아 잘한다. 참 잘하셨어요. 깨끗하게, 깨끗하게 잘 오셨어요. 이제 저한테 제천고 좀 듣고 하시더니 이제는 깨끗하게 잘 오셨어요. 쉽지 않은 노래예요. 참 어렵죠. 장단도 어렵고 선율도 쉽지 않은 그런 소리를 지금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수준만 싸고 한번 더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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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창? 네, 해드릴게요 한번. 감사합니다. 그래야 또 이제 집에서 연습을 해오시죠. 제가 요새 감기 중이어서 코소리 심하게 나고 목이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걸 감안하셔서 들으셔요. 좀 심하게 코소리가 날 건데 좀 역겨우시더라도 참고 들으셔요. 자, 할게요. 주야장 밤도 길더라 남도 이리 밤이 긴가 밤이 야 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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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